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째 한밭제의 이영한 목사님은 한국에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영적으로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고 그분을 멘토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선의 역사하시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사탄이 물러가니까 일단 목회 현장에서 당장 나타나는 게 없어도 정말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영한 목사님 집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오셔서 큰 힘을 받으시기를 순위의 이름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느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이름도 한 번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느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이름도 하소서 나의aboutім 사랑 나의 뜻로 나의 뜻로 나의 뜻로